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장 종합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자, 책 40쪽이에요. 그럼 함께 볼게요. 1번, 다음 질문에 대한 옳은 대답을 골라라. 우선 표시해놓은 억양에 주의하면서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3.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4.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be going 또는 be going to 어디어디 하면 어디어디에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진행의 뜻이랑 또는 어디어디에 갈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어디어디에 갈 예정이다 이런 뜻으로 쓰였네요. 그러니까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너는 내일 어디에 갈 예정이니?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나는 내일 부산에 갈 예정이야 이런 말이죠.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너는 내일 어디에 갈 예정이니?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장소를 묻는 거니까 대답에서는 가려고 하는 장소를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겠죠?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장소, 부산을 강조해서 읽은 2번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이게 정답이 되겠죠? 1번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tomorrow는 평서문인데 끝을 올려 읽은 것부터가 틀렸고 만약에 I am going to Busan tomorrow 이런 식으로 tomorrow를 강하게 읽으면 다른 때가 아니고 내일 간다는 걸 강조하는 말이 되죠? 다음 3번 I am going to Busan tomorrow는 가려고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둔 말이고 4번 I am going to Busan tomorrow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간다고 강조하는 말이 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1번을 풀어봤는데 눈으로 억양 표시를 익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따라하면서 억양을 살려 읽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럼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괄호 속에 있는 낱말을 올바른 순서로 배열하라는 문제네요. 1번부터 차례로 보죠. 주어 we는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와야겠죠? 그래서 동사 see를 쓰고 with는 전치사인데 전치사는 타동사처럼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니까 여기서는 명사 eyes가 와야겠죠? our one은 우리의 이런 뜻으로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항상 명사 앞에 와야 하니까 our eyes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의 순서가 되겠죠? 정리하면 we see with our eyes 이렇게 되죠? 여기서 with는 뭐뭐와 함께 이런 뜻이 아니라 뭐뭐로 이런 뜻이니까 with our eyes는 우리의 눈으로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e see with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2번 must는 조동사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요나 의무를 나타내죠? carefully는 부사로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이런 말이고 listen은 동사로 듣다,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 이런 말인데 뒤에 to를 써서 listen to, 뭐뭐 이런 식으로 쓰죠? you must 너는 뭐뭐 해야 한다 must가 조동사니까 뒤에 본동사로 동사 원형이 와야죠? 그러니까 listen이 오면 되는데 listen은 listen to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으니까 listen 다음에는 to가 오겠죠? to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와야 하는데 여기서는 목적격 니가 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사 carefully가 남았는데 부사는 보통 목적어 뒤에 오니까 여기서는 carefully를 문장 맨 뒤에 쓰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니은, 기역, 디귿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you must listen to me carefully 이렇게 되고 해석해보면 너는 내 말을 주의에서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볼게요. you must listen to me carefully 다음 3번 미스는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이름 앞에 붙이는 존칭어로 누구누구양 이런 말이죠? 그래서 미스 스메스 하면 스미스양 이렇게 되겠네요. 미스 스메스 이즈 스미스양은 뭐뭐이다 비동사 이즈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주어인 미스 스미스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가 나와야죠? 자, 보호로 쓸 수 있는 건 명사나 형용사니까 여기서는 명사 티처나 스쿨을 주격 보호로 쓸 수 있는데 스쿨을 써서 미스 스메스의 스쿨 하면 스미스양은 학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니까 선생님을 뜻하는 티처가 와야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 어부와 명사 스쿨을 같이 써서 하나의 형용사구로 티처를 수식하는 것이 적당하겠네요. 그러면 아우아와 어가 남는데 학교의 우리 선생님 이것보다는 관사 어를 티처 앞에 쓰고 소유격 아우어를 스쿨 앞에 써서 우리 학교의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리을, 니은, 미음, 기역, 디귿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하면 미스 스미스양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이다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볼게요. 다음 마지막 4번 자, 4번은 let으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간접 명령문을 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여러 번 했었죠?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를 뭐뭐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의 간접 명령문이 돼요. 그리고 go to 장소는 어디어디에 가다 이런 말이고 you는 명사로 동물원이란 뜻이니까 자, 이제 문장을 완성해보죠. let 다음에는 목적어로 us가 오고 다음에 동사원형 go가 와야겠죠? 어디어디에 가다 라고 할 때는 go to 장소 이렇게 쓴다고 했으니까 go 다음에는 to가 오면 되겠네요. the는 관사니까 명사 주 앞에 와야 되죠? 그러니까 to 다음에 정관사 너가 오고 다음에 명사 주 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ㄷ, ㄱ, ㅁ, ㄹ, ㄹ, ㄴ, ㄴ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let us go to the zoo 우리를 동물원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볼게요. 3번은 짤막한 대화 지문이 나오는데 역시 억양에 관한 문제죠?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억양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럼 함께 3번 볼게요. 3번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 한 문장씩 살펴보죠. 먼저 tom이 hello bob how are you? 안녕 밥 잘 지내? 이렇게 물으니까 bob이 just fine thank you just는 부사로 정말로 아주 이런 뜻이고 fine은 형용사로 원기왕성한 기분 좋은 이런 뜻이니까 just fine thank you 하면 아주 잘 지내 고마워 이런 말이죠? 그리고 how are you tom? 너는 어때 tom? 이렇게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tom이 i'm fine too thank you to는 부사로 긍정문에 쓰여서 뭐머도 또한 혹은 뭐뭐 역시 이런 뜻이니까 i'm fine too thank you 하면 나도 잘 지내 고마워 이런 말이 되겠네요. you are early today aren't you? early는 형용사로 일은 빠른 이런 말이고 aren't you는 부가 의무문이니까 너 오늘은 이르구나 그렇지 않니? 즉 너 오늘은 일찍 왔구나 그렇지 않니?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bob이 am i blank? 내가 blank 하다고 이런 말인데 앞에서 tom이 you are early today aren't you? 너 오늘은 이르구나 즉 일찍 왔구나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한 말에 bob이 반문한 거니까 문맥상 보면 내가 이르다고? 내가 일찍 왔다고?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blank에는 earl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am i early? 내가 일찍 왔다고? perhaps my watch is too fast perhaps는 부사로 아마 이런 뜻이고 여기 to는 부사로 너무 이런 뜻이죠? 그리고 fast는 형용사로 빠른 고속의 이런 말이니까 perhaps my watch is too fast 아마 내 시계가 너무 빠른 모양이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is it 8.30 now? 여기 it은 시간을 나타내는 빈인칭 주어 it이니까 특별히 해석해 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8시 30분이니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tom이 no it's 8.10 now 아니 지금 8시 10분이야 자, bob의 시계가 빨라서 bob이 20분이나 일찍 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볼게요. 1번 bob이 말한 how were you의 억양으로 오른 것은 앞에서 tom이 먼저 물을 때는 보기 1번과 같이 how were you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는 먼저 물은 인사말에 대답하는 거니까 you를 강하게 읽어서 how were you 이렇게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은 early가 정답이 된다고 앞에서 했고요. 다음 마지막 3번 no it's 8.10 now 중 가장 강하게 발음할 것은 자, is it 8.30 now? 지금 8시 30분이니 이런 질문에 no it's 8.10 now 아니 지금 8시 10분이야 이렇게 대답했으니까 30분에 대조되는 10분을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0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의 대화를 네이티브 선생님의 발음으로 들어보죠. 억양에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문제네요. 독해 지문 다 읽어왔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죠. 시작할게요. 4번 다음 영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라. 한 문장씩 보죠. You know that Thomas Edison was a great American inventor. 자, 이 문장은 you가 주어, no가 동사, that 이하가 동사 no의 목적으로 쓰인 삼형식 문장이죠? You know that 당신은 that 이하를 알고 있다. Thomas Edison was a great American inventor. Great는 형용사로 위대한 이런 말이고 inventor는 발명가 이런 말이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위대한 미국의 발명가였다는 것을 정리하면 당신은 토마스 에디슨이 위대한 미국의 발명가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이죠. 즉, 여기서 you know that 은 우리말에 당신도 아시다시피 당신도 아시다시피 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말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토마스 에디슨은 위대한 미국의 발명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자연스럽겠어요. He invented many useful things Invent는 동사로 발명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invented 이렇게 과거로 쓰였죠? 그리고 useful은 쓸모있는 유용한 이런 뜻이니까 He invented 그는 발명했다 Many useful things 많은 유용한 것들을 즉, 그는 많은 유용한 것들을 발명해냈다 이런 말이죠. Perhaps you think that he was a good student at school 자, 이 문장도 you가 주어 think가 동사 that 이하가 동사 think의 목적으로 쓰인 삼형식의 문장이죠. Perhaps 쓰는 부사로 아마도 이런 뜻이니까 Perhaps you think that 아마도 당신은 that 이하라고 생각할 것이다. He was a good student at school 그가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자, 학교에서 훌륭한 학생이었다는 말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말이겠죠? 정리하면 아마도 당신은 그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말인거죠? He was not blank. 그는 blank가 아니었다. 자, 1번 문제 나왔네요. A의 괄호 속에 생략된 것을 써넣어라. 여기 괄호는 문맥상 아마 여러분이 그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생각할 텐데 그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He was not a good student at school 즉, 괄호 속에는 a good student at school 이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His teacher taught him many things taught는 가르치다 라는 동사 teach의 과거형이고 teach a, b 하면 a에게 b를 가르치다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a에 해당되는 것이 him b에 해당하는 것이 many things니까 그의 선생님은 그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쳤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But Tom forgot them Forgot은 잊다, 잊어버리다 이런 뜻의 동사 forget의 과거형이니까 그러나 Tom은 그것들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여기서 them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많은 것들을 말하죠. The teacher said to Mrs. Edison I'm sorry, but I can't teach your blank. The teacher said to Mrs. Edison 선생님은 Edison 부인에게 말했다. 여기 Mrs. Edison은 Edison 부인, 즉 Edison의 어머니를 말하죠. I'm sorry, but I can't teach your blank. I'm sorry, but 하면 미안하지만 뭐뭐이다, 유감스럽지만 뭐뭐이다 이런 말이니까 I'm sorry, but I can't teach your blank. 유감스럽지만 나는 당신의 blank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문제가 비의 알맞은 말을 본문에서 찾아라 이런 문제인데 에디슨의 선생님이 에디슨의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블랭크에는 아들이라는 단어 son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다음 He forgets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리하면 The teacher said to Mrs. Edison I'm sorry, but I can't teach your son. He forgets everything. 선생님은 에디슨 부인에게 유감스럽지만 나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걸 잊어버립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I see 알겠습니다. I will teach him at home then At home은 집에서, 가정에서 이런 말이고 Then은 부사로 그때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제가 집에서 글을 가르치겠습니다. Mrs. Edison said 에디슨 부인이 말했다. 정리하면 I see I will teach him at home then Mrs. Edison said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서 글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에디슨 부인은 말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Tom attended school for only three months Attend는 동사로 참석하다, 출석하다, 어디어디에 다니다 이런 뜻이고 Only는 부사로 오직, 단지 이런 뜻이니까 Tom은 단지 석 달 동안만 학교에 다녔다 이런 말이죠? 다음 D. 슬퍼하지 말라 4번 문제네요. 슬퍼하지 말라를 영어로 옮기라는 문제인데 뭐뭐하지 마라는 Don't 동사원형 즉, 부정명령문을 쓰면 되고 슬프는 형용사 sad 슬퍼하다는 be sad가 되니까 슬퍼하지 말라는 Don't be sad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You can study at home 너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 She said to her son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정리하면 Don't be sad You can study at home She said to her son 슬퍼하지 말아라 너는 집에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그녀는 그녀의 아들에게 말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죠. C와 같은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의문문을 써라 Tom attend this school for only 3 months Tom은 단지 석 달 동안만 학교에 다녔다 이와 같은 대답이 나오기 위해서는 Tom은 몇 달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까? 또는 Tom은 얼마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야겠죠? 먼저 Tom은 몇 달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까? 를 만들어 보면 몇 달 동안은 How many months? 하면 되니까 How many months did Tom attend school? 이렇게 되겠죠? 다음 Tom은 얼마 동안 학교에 다녔습니까? 를 만들어 보면 얼마 동안은 얼마나 오래 이런 뜻이니까 How long을 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How long did Tom attend school?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이티브 선생님이 읽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You know that Thomas Edison was a great American inventor. He invented many useful things. Perhaps you think that he was a good student at school. He was not a good student at school. His teacher taught him many things, but Tom forgot them. The teacher said to Mrs. Edison, I'm sorry, but I can't teach your son. He forgets everything. I see. I will teach him at home then, Mrs. Edison said. Tom attended school for only three months. Don't be sad. You can study at home, she said to her son. 이렇게 해서 성문 기초 영무법 1부가 다 끝났네요. 저는 다음 2부 연습 문제에서 다시 뵐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